제가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. 아 만나면은 안아주고 싶습니다. 정말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진짜요? 나중에 더 크면 그때도 아빠랑 볼까요? 하하하하 알겠습니다. 우리 오늘 파티 많이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번에 레드카페 주인공은 우리 김민석씨입니다. 네 멋지게 허락하고 계십니다. 하하하하 그럼 민아씨의 예상이 맞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 민아씨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. 네 사실 우리 서리나씨도 이렇게 아까 방금 저랑 레드카페에서 한번 가입어봤는데 어떠셨어요? 저 레드카페에서 일 많이 가요. 고맙습니다. 오늘 진짜 오늘 파티 잘 즐겨주고 가겠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만고 손아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이쪽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. 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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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오신 분이 있나요? 좋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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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을 것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태기된 영화, 두 분 영화랑 무려 4편이 류승현 씨 네, 승현 승현 뉴트로피 도매로 혹시 떠오르는 뭐 저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인물 배우가 있을까요? 네? 네, 이걸 보면 누가 뒤집어갈까 하고 인물이 있을까요?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승현 씨, 승현 씨, 승현 씨. 아, 승현 씨가 저걸 많이 가지 않을까. 한 번 우리 서윤웅 씨도 기도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? 너무 쟁쟁해서, 이 분이. 그러니까, 너무 쟁쟁해서. 알겠습니다. 오늘 축제 많이 즐기시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. 근데 왕실에서 방금방 나오실 것 같아요. 네, 자,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, 축제. 오늘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우세요. 승현 씨, 어떠신 것 같아요?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축제 많이 즐기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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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은 요즘. 아, 진짜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